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돼? 대가리가 그렇게 안 누러 가나? 9일 후엔 떠날 거라고 운영만 대기겠다며 왜 하필 9일 후냐고 먹길래 인질극이 대성공작이라는 얘기지 지 아버지가 인진들이 다 죽일 수 있다는 걸 말했다고 왜? 가슴 아파 오빠까지 죽었는데 지 아버지 손에 친구들이 죽어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 아마 미쳐버릴 거야 가뜩이나 소 때문에 이 사들이 버려졌다고 자책하는 맨날 맨날 범아준 우씨께서 부끄러워봐서 이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